불가히 카리스마로 무장한 이민호. 일단 카메라만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것은 불가능. 과연 그럴까? 카메라를 발견하자 웃음까지 벗고 달려오는 민호. 일단 없는 근육, 있는 근육 다 잘하는 거. 온갖 표정까지 연출하는데. 심지어 이제는 카메라까지 청량. 신발을 벗어 마이크 대형으로 노래를 선보이는 민호. 그대만을 알겠어. 그러나 결국 발냄새에 무너지고 마는데. 효리를 보자 얼른 다가가 손도 펴졌고. 얘 스타 나는 봤다의 여자 찌쩍거리는 걸로 나오죠? 콜라인 이민호도 여자에겐 정열적인 사나이. 밥 먹으면서 장난치다가도 어느새 여자 코디 옆에 다가가 있는 민호. 심지어 팀 내 사랑까지 운운하는데. 사랑이 싹 터요, 그냥. 그렇지 않아요? 다른 멤버들 열심히 무대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. 민호는 여자 코디들 앞에서 온갖 묘기를 부리는데. 나는 봤다. 쿨가이의 이지적인 이민호도 여자 앞에서만큼은 유머와 채취를 마음껏 선보이는. 진정한 로맨티스트. 그리고 인정한 부동산 레kt resposta.. 무사히 다시 배